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시간입니다. 네, 전 임화영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론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앞에 1번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학성어이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가치를 권위적인 기관이 배분하는 활동이다. 3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객관화, 수량화, 일반화하기 어렵고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더하기 정책이잖아요. 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은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가치를 반영한다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어떤 이데올로기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얘기할 때는 사회보장의 영역을 사회복지정책이랑 같이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거야. 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의 성격이 좀 강한 거야. 선별적인 것만 취할 거야.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가치는 객관화하고 수량화하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실천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조금 강조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국가에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영유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칩이나 계획이나 과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종류를 조금 보게 되는데요. 사회복지 제도나 공공보조, 사회복지 서비스, 최근에는 사회수당도 함께 포함시켜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정책의 종류가 용유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들 있죠. 사회복지라든지 공공보조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기능을 보겠는데요. 먼저 사회통합과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게끔 하는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장애를 가진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숙인이나 실업자나 사회적인 취약자들,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취약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통합과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개인의 자립 및 성장, 잠재능력 향상을 통한 재생산의 보장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자립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 실천적인 영역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체크할 때 혼돈하기도 했거든요.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치시키고 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만족도를 고치시키고 또 개인의 자립이나 성장 이런 것을 고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내용들을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와 소득 재분배와 체조생활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회 통합이라든지 개인의 자립 및 성장 또 소득 분배와 체조생활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겠는데요. 사회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앞에서 나와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정책이라 하는 것은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죠. 또 사회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나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서비스 주체는 정책을 형성, 집행, 제공기관이고 서비스의 객체는 사람,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공급자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공급자들은 정책을 형성, 집행, 제공하는 기관이다. 하나의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들, 지방정치, 행정담당기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서비스의 정책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또 인간의 존업성과 사회연대의식을 기초로 해서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죠. 체조생활을 보장한다든지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인간의 존업성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든 과목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과 사회복지 정책은 같은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를 지향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 그래서 이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은 어떻게 하면 소득 재분배가 형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소득 재분배 또 개인의 자립, 자활증진, 정상화 이념을 확대가 목표이다. 또 사회연대의식의 기초에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 가치 판단적이다. 그래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그가 무엇인지 또 그 사회에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들이 어떤 것인지 또 정치적인 부분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고 가치를 반영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가치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래서 그 가치 안에는 인간의 존업성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쭉쭉쭉쭉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사회복지 정책은 하나의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에서 각각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경제 자동 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가 나빴을 때는 공공 보조를 좀 늘리고 경제가 좋았을 때는 공공 보조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경제 자동 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최저선의 보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선의 보장을 통해서 더 낙후되는 사람이 없고 또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회의 재분배 이런 내용들이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기능의 기능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갖고 있는 개념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눌 때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보충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는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이 있는데 소극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잔여적 또는 보완, 보충, 선별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소극적인 개념 안에는 소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간섭받지 않을 권리예요. 그러면 남한테 간섭받지 않을 자유 이런 거 국가가 개입하면 되겠어요? 국가가 간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가야 너 시장 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니까 시장이 니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여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성향들을 나타낼 때 소극적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소극적인 개념을 통해서 자유주의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나중에 파생되게 됩니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또는 보편적인 개념이고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소극적인 개념은 소극적인 자유였잖아요. 적극적인 자유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야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없는지 좀 살펴보고 또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낙오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 다음 미리 빈곤을 미리 좀 예방해줘. 빈곤이나 질병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위험이죠.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줘라고 하는 개념들이 적극적인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일시적, 단기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반면에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길게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소극적인 개념에서는 공공구조가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요의 성격이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서 소극적인 개념과 적극적인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서 그러면 각 나라들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정책을 특징짓고 있느냐 사회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겠는데요. 먼저 유럽 대륙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요.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에 복지와 노동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와 노동을 연결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국가의 간섭보다는 개인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좀 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두기에는 또 사회복지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는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정책의 문제 사회복지제도의 어떤 모순에서 발생되는 빈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빈곤의 책임을 또 국가만 더 정책적으로 두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복지정책에 의존하게 되고 복지정책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기여에 의한 복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보면 니네가 기여한 만큼만 가져가 아니면 너희들 뭔가 조금 복지에 의존하면 의존을 해서만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들을 먼저 강조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면 복지 혜택을 주려고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현금을 기여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떤 게 좋지? 생각했었을 때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연계를 통해서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의 지위가 복지 규해와 연관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기여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여한 만큼만 가져가게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모순도 발생하게 되겠죠. 내가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여를 하면 노동으로 기여를 하면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의 성격들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대립 국가들 특히 독일이 이런 나라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한다. 노동 연계형, 근로 연계형 복지를 강조한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근로 연계형 복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로 연계형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 우리가 복지 함정이라고 하는데 복지의 덫 복지의 덫이라고 하는데 복지 함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복지가 잘 되는 나라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복지 혜택이 돌아오거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니까 어때요? 나는 그러니까 조금 받고 조금 쓰고 살게. 일하는 거 너무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인간다운 삶 안에는 제가 어디서 강조하는데 인간다운 삶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중요하잖아요. 책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하지 않고 자기 삶을 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대한 위배들 뿐더러 또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어때요? 노동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럼 점차적으로 나라가 후퇴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그만큼의 근로자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이 근로자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를 하지 않겠죠. 그럼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경제의 불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회피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과 함께 또 사회적,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력이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경제 불황이라든지 경제 위기를 도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연계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 근로연계형 복지는 사회보험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스팅 앤더슨의 보수주의 집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이라든 티티머스의 산업성취 모형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뒤에서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뒤에서 배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은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국민 최저선을 두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달한 나라이죠. 물론 미국도 사회보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많은 영역들이 민영화되어서 정부의 역할들이 계속 공공의 역할들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어 있는 사회복지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보장의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이 사회복지 개념 이 안에 우리는 사회복지 하게 되면 복지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사회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복지가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복지적인 혜택뿐만이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사회보장 제도를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나라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은 보편적인 복지를 좀 지향하는구나. 그렇죠?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 이 안에는 국민 최저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현된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놓고 최저 생계비 이 안에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어떤 수당이라든가 급여를 주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영국의 복지는 약간 보편적인 그런 복지들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복지의 상대적인 미발달과 민간 영역을 강조하고 민간 영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의료보장이 취약한 나라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강보험이 민간으로 이항이 돼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그렇죠?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자체가 민간 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류도 굉장히 비싸고 또 가입하는 가입 조건도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도 비싸서 물론 상대적으로 그런 취약계층들은 가입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보험을 든다 해서 하더라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런 복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은 처음에는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경제적인 위기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가 많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사회보장 법률도 최초로 실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되었었는데 정부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근로에 대한 부분,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고용에 대한,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활동,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없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을 당시에 이런 건강보험 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고 정부가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으로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그런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들은 발달되어 있지만 그런 보험들이 거의 다 민간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독일은 근로연계 복지가 강조되고 있고 영국은 보편적인 복지, 미국은 민간 영역에서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복지정책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북유럽의 국가인데요. 이 나라도 역시 보편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국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사회민주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의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복지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는 이론들이 이런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같은 모습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복지의 재원도 국가가 일반 재정으로 세금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에스팅 앤더슨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별된다. 또 역시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현재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책을 보겠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복지국가의 위기 양상이라든지 복지 혼합이라든지 제3의 길,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교재를 보라고 했냐면 뒷부분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놓았는데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연계 복지. 사회, 복지, 투자, 투자, 사회, 자본, 투자, 사회, 투자, 국가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봤었을 때는 근로연계형 복지가 조금 많이 발전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복지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주체가, 복지 공급의 주체가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가는 형태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선택이 된 것이 복지 혼합이다. 그래서 복지 혼합, 혼합 경제, 또 혼합 복지 이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복지국가가 많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 이후라든가 전쟁 이후에 복지국가,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많은 복지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복지 정책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를 보게 되면 전쟁이 있었다든지 큰 경제 위기가 왔다든지 그 위기가 지나간 이후, 위기에 직면했었을 때는 복지국가가 위기가 오게 되겠죠. 왜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생산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복지 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는 당연히 복지 정책이 후퇴하겠죠. 그런데 그 위기가 극복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극복되는 시기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또 많이 실시하게 되긴 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경제와 복지는 굉장히 떼려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고 있는데 위기가 있었을 때는 복지 정책이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으로 또 복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이럴 때 복지 정책이 처음에는 후퇴했다가 나중에 오일 쇼크를 극복했었을 때는 복지 정책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양상들 많이 보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복지국기 위기 양상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에서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3D 업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근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노동자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을 걷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복지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산업화를 위해서 가족의 구조도 많이 변하게 되죠. 그렇죠. 산업화를 위해서 가족의 구조가 많이 변하게 되면서 가족의 역할이 축소가 돼요. 이러면서 복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복지국가의 모습이 재편되어야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가족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다면 점차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이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정부가 부담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지방분권화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 또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방의 예산이 어떤 지방은 많고 어떤 지방은 적고 그렇게 빈부의 차가 많이 있잖아요. 지방마다 빈부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복지국가의 위기와 배경 또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재에 나와 있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격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체조생활 보장이란 체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정책은 같이 중립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복지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각 나라마다 어떤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두시고 공부하셨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